정면도 한번 봐주시고요. 다정하게. 이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직 그대만에서 하정화협을 맡은 한유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직 그대만에서 장철민 역할을 맡은 소지섭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그 소지섭 씨가 나중에 좀 다치든지 화상을 입은 모습인데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너무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예고편을 정확히 봤는지 모르겠는데 한 1, 2초 정도 배드 씬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. 잘 보셨네요. 네, 관심이 많이 가서 어떻게 촬영하셨는지. 또 효주 씨는 특히나 처음 아니신가 싶어서요.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어떠셨어요? 그게 궁금하신 거죠? 어렵지 않으셨어요? 네, 잘 해주셔서요. 리드를 잘 해주시던가요? 네. 소지섭 씨 어떠셨어요? 제가 뭐 많이 해봐서 괜찮았습니다. 아, 다행이네요. 무사히 잘 넘어갔다고 하고요. 배드 씬 시간은 영화를 꼭 보시면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.